아휴 그냥 하는 거 딱 하고 언젠간 슈퍼겟! 빵! 제가 이제 테크 유튜버를 하려고 우리 또 테크 유튜버로 대한민국 최고 테크 유튜버 아휴 또 최고까지는 아니고 모셔왔습니다 아휴 또 저 환수 가르쳐주세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? 테크 유튜버 테크 유튜버는 사실은 자기 어떤 좋아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장단점을 알려드린다 이런 그냥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면 되는데 아 주식이랑 똑같네 저도 그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주식 어떻게 해야 돼요? 아 그 봉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그냥 좋아하는 마음을 하면 된다 그러는데 똑같네 주식이랑 그런 거예요 테크 좋아하시잖아요 또 네 빨리 이제 보여줘봐 좀 깔 거? 제가 내돈내산 아니고 남돈남산 남의 돈으로 남이 산 거를 선물로 받았죠 선물로 받았어요 오우 또 전문가가 좀 환수 보여주세요 이런 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박싱 좀 보여주세요 아니 저는 사실은 이런 거 막 하면 막 찢어버리고 막 던져버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선물받은 건데 어떻게 그런 거를 그런 거를 내가 찢기가 미안하니까 아휴 그래서 좀 그러네 이거 한번 찢는 거 좀 미안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거 좋은 냄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어 진짜 항상 냄새도 저는 한번씩 맡아요 냄새 좋네 본드냄새 본드냄새 아 이게 중국에 어디 우한 공장에 아줌마가 또 마라탕 먹고서 쌌구나 이런 거 항상 하면서 저는 맡거든요 바이러스 있는 거 아네 아 그랬을 때 우한에서 만들었어요 아 아 아 본드냄새 좋다 어 이쁘네 어 디자인 진짜 이쁘네 어 순도도 유명하잖아요 사실 저는 잘은 몰라요 아우 또 시계 중에서는 최고죠 어 가민보다 낫나 이게 가민하고 쌍 양대산맥이라고 양대산맥으로 어휴 설명서도 부착이 두껍네 우리 둘 다 너무 그 저게 지식이 얇다 지식이 습자지 지식이라서 정말 잘 모르지만 형 아세요? 그니까 내가 좀 준비를 하자고 그랬더니 막 하면 되는데 아니요 스마트 시계여가지고 어 그냥 애플워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애플워치 있어요? 애플워치 지금 한국에 안 가져왔어요 일본에 있어요 지금 이거는 갤럭시워치 어 그냥 이거나 갸나 야나 갸나 야나 어 이것도 그래서 페어링이 될라 모르겠네 저기 핸드폰하고 페어링을 해가지고 야 정말 이렇게 하면 근데 우리 구독자들이 이런 거 봐줘요 이런 것도 봐줘야지 걱정이 돼 아 근데 의리 있는 형들이 좀 있어요 봐줘 켜졌다 켜졌어 정말 어 죄송한 거 같아요 저는 왜냐면 정말 너무 준비성이 없이 시작해가지고 이 영상을 봐주신다는 것이 정말로 의리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아니 내가 재밌으면 된 거예요 그게 아 우리 구독자분들이 좋아할만한 영상 좀 올려주세요 구독자들이 좋아할.. 아니 제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? 구독자분들이 맨날 엄청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더만 아니 고맙긴 한데 음 스트랩이 엄청 부드럽다 고무가 어 이거 뭐야 실리콘이네 어 켜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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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거 이제 돈 받았다고 생각하고 해봐요 돈 받았다고요? 돈 받았다 그러면 우리 스크립트 쓰고 컨펌 받고 난리나요 일주일 전부터 막 이거 좀 고쳐주세요 저거 엄청 합니다 아 그냥 날로 먹는게 아니었네 돈 받는 것들을 찍기 힘들어요 선생님 하하 하하 날로 먹는게 아니에요 딱 우리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A사 제품 리뷰하는데 여기에 B사 제품 사고있다? 아 모르고 찍었다? 처음부터 싹 다 다시 찍어야 돼요 어 그렇네 뒤에 뭐 하나 놔뒀다? 싹 다 에어컨 뭐 이 브랜드 다 치워야 돼요 와 그렇네 지금 이게 구글 웨어러블 OS인가? 맞아요 하하하 나오네 그래가지고 이게 구글에서 지원하는 OS가 삭제가 돼있어요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하고 페어링을 하면 네 알림이 온 카톡이 여기 온다던지 네 구글 어시스턴트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바로바로 보고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순토에서 지원하는 이제 어떤 아웃도어 어떤 그런 뭐 이제 뭐 스태츠나 네 운동 측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박 연결해가지고 심박 체킹이라던지 아주 심박합니다 잘 죄송합니다 이거 터진 거예요 지금? 지금 켜지는 중이에요 내가 가장 초기 비팅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봉지 한번 떼보세요 아 이거 아 이거 또 이거 봉지 떼때 아 이 냄새 와 중국 이 우한 우한 이 봉장에서 우리 송펑 씨가 마라탕 드시고서 회장한 냄새 나거든요 꽝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어디지? 꽝조 옆에 있잖아요 꽝조 선전 어 선전 보통 선전에서 많이 만들어지 아시는구나 역시 비싼 거는 선전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맞아 맞아 탭 투 비긴 영어로 또 이렇게 아 이제 어 또 우리 잘하잖아요 몇 개국어 한다고요? 저는 4개국어 했는데 요즘에 사실은 좀 창피한 게 중국어가 많이 떨어졌어 어 3.5개국어로 점은 안 쳐요 점은 안 쳐요? 네이티브 아닌 거는 다 빼야 돼 지금 네이티브 안 치면은 요즘 뭐 거짓말하는 거 다 걸려가지고 다 개박살 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죠 개박살 나기 전에 빨리 뭐 찌리는 거 없어요? 없어 개박살 날 거 없어요? 없어 깨끗합니까? 한국어 말고는 영어도 못하고 네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아 돈도 없고 그 이외에 뭐 혹시 비날받을 일 하신 거 없고 없어요 전혀 없고 두고보치고 그건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 말고는 내가 하늘으로 봤을 때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계국어 국어 확실해? 사계국어요? 저는 가끔 동영상에도 올라가 있어요 영어나 뭐 일본어나 뭐 중국어로 나도 동영상으로는 나도 뭐 우간다우도 할 수 있어 동영상으로 그래도 벌써 이게 탁탁 티키타카가 되는 게 벌써 탁 보이죠 저는 아 그래요? 어 한국어로 해드릴까요 이거? 네 네 한국어로 세팅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본어 인정할게요 일본어 하고 한국어 인정할게요 한국어 하고 응 영어 영어도 사실 안 한 지가 좀 많이 됐네요 영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중국어는 아니네 중국어 겁내 잘했어요 저 정말로 겁내 잘했어요 저 어느 정도 했냐면 중국에서 살 때 한국에 왔는데 자다가 아빠가 깨웠는데 아빠한테 중국말 한 적 있어요 아니 아빠한테 이거 왜 했냐고 아니 그거 있잖아요 그거 13년만 어 밥 먹었냐고 이 13년만 이 13년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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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다 붙는 거 아니에요? 욕하면 높다 붙어요 삐처리 해주세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앱을 어 다운받아야 되네 휴대전화에서 다운로드해서 앱을 이 앱을 일단 받아야 되거든요 어 이제 제가 엄박을 이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확실히 프로가 하니까 다르네 뭔지 맞춰라 제가 최고 테크 유튜버가 이제 엄박을 해줬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형님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한 두 달 차 보고 네 좋다 안 좋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좋으면은 장 이거 사 하는 거고 안 좋으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차고 다니는 걸로 근데 이게 가격이 비싸 어 가격이 이게 이게 45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한 80만 원 하는 거 같은데 따불이에요 써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를 형이 알려드려야지 아 가볍네 영롱하네 차서 야 이걸 선물로 참 야 그러게 그분 왜 이런 거를 했지 참 진짜 9만 분이네 써보세요 좀 좀 써보고 가볍네요 한번 좀 차 보고 이게 지금 갤럭시 업체 이번에 새로 나온 거거든요 어 근데 얘는 좀 얇고 가볍죠 얘는 이쪽이 아무래도 갤럭시 워치 갤럭시 워치 3 갤럭시 워치 3 이게 지금 나온 지 한 일주일 밖에 안 됐습니다 이거 뭐 PPL이에요? 하 진짜 이거는 제 돈 주고 샀는데 짜증 나는 게 아 난 전까지 다 샀는데 산 바로 다음날 갤럭시 노트 사면 뭐 30% 할인되고 뭐 정정하고 난리가 났더라고 아 잘 좀 너무했네 네 성능을 떠나서 가격 정책이 아주 그냥 재홍이 형 만나면 재홍이 형 만나면 그 얘기긴 하죠 재드래곤 형이 조금 그런 부분은 솔직히 우리 JM 정도 유튜버면 아유 그런 건 아닌데 이 정도는 좀 아유 밀리밀히 좀 개발 단계에서 벌써 참여 좀 시켜주고 해야지 아유 저는 아닙니다 아니 왜 삼성 쪽 그런 데서 큰 데서는 못 받아요? 저 옛날에 광고 같은 거 할 때도 삼성에서 물건은 받은 적 없고 어 아 이거 물건도 좀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돈을 조금 더 얹어 줄 테니까 그걸로 본인이 사라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어 깔끔해 그게 사실 깔끔하고 어 근데 요새 마이너를 많이 하더라고 마이너? 응 뭐 누구다? 어 요즘에는 제가 저기 델타에 들어간 이후로 어 돈 되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어 아 그 예전엔 이거 골랐던 거고 그때는 제가 이제 아직 델타를 매수하기 전이었어요 아 그랬기 때문에 제가 뭐 딱딱 좀 이렇게 필터링을 했는데 어 델타 산 이후로는 제가 요즘엔 아주 그냥 돈만 되는 거라면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도 마이너스야? 아 당연하죠 아직도 마이너스요?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바닥에서 좀 살살 탔으면은 뭐 되겠던데 뭐 아니 꼭대기에서 탔어요 아 완전 아 완전 꼭대기에서 꼭대기에서 쿵 사가지고 어 아니 버펫 할아버지 보고 같이 들어갔는데 그 아저씨는 금방 나가더라고 요새 그 형이 네 NN주도 뭐 JP모가 뭐 싹 다 팔더라고 아 또 받았어요? 어 우리 막 사고했는데 그거 내가 버피셩 물량을 받은 거 같아 아 그 아니 10년 10년 보유할 종목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않는데요 사귀려나는데 10년 가지고 있을 적으로 샀지 주식쟁이 말은 믿는 게 아니에요 아 또 한 분 계신데 조심해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어 마지막 우리 인사해주세요 아 여러분 그럼 정말 너무 정말 준비도 없이 막 해가지고 정말 제가 너무 죄송한데 이 모든 책임은 여기 냉철이 이게 본 실력이에요 원래 잘하는 사람은 나 봐 어디 김작가든 어디 나가가지고 질문 오잖아요 질문지를 미리 보내줘 안 봐 그냥 가서 하는 거야 잘 털더라 근데 내가 그때 앞에서 봤거든요 잘 털대 그냥 본 실력으로 하는 거거든 요점 되면 조금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데 계속 털어 아니 이것도 이제 딱 줬는데 이거 뭔가 안 나왔다 응 본 실력이 없는 거야 이거는 아니 순톤은 약간 사실은 조금 메이저해서 약간은 약간은 언더 이제 올라가는 수세이기 때문에 내가 솔직히 준비는 안 돼 있는데 어 거기서 톤은 잘 터시더라고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막 너무 즉흥적으로 잘 터니까 아니 그 준비된 거를 잘 할 수 있어요? 준비된 거면 그래도 좀 잘 하죠 충이가 그 아이패드 좀 갖고 와봐 내가 이게 아이패드가 준비됐다고는 안 했잖아요 아니 이 아이패드는 이거 아이패드는 테크 유튜브의 가장 기본은 아니에요 이거 아예 그렇죠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 이걸 못 한다는 거는 실력 이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술술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지금 단물이 빠졌어 왜냐면 출시된 지가 몇 개월이 됐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이제 본인의 실력하고도 아무 관계없는 자신 없어요 아니 형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는 남겨드릴게요 이거 제가 선물받았어요 누구한테 선물받았나요? JN님 아휴 난 사실 그래서 왠지 느낌이 내가 관심법을 좀 할 줄 아니까 딱 봤는데 뭔가를 나한테 뭐가 주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오늘 집에 놀라 그래서 처음 놀러 오는데 아니 뭐 사올 생각도 없는데 자꾸 너 뭐 사오지 말라고 사오지 말라고 사오지 말라고 자꾸 그래 뭐 사올 생각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뭘 사오라는 얘긴가 싶어가지고 아주 압박이 되더라고요 아니 힘들거든 내가 힘든 걸 알거든 유튜버들이 돈 많이 버는 거 같지만 안 해요 그렇지 않아 아니 나쁘지 않아요 요즘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 뭐 가져올까봐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전 뭐 사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 말 더럽게 안 들어 아까 눈물 흘리면서 이거 사왔어요 제일 좋은 걸로 그거 나 받고 아까 한참 울었어요 어 어 메마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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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음 눈물 안 나오는 한참 울었다고요 야 아이패드 프로 큰 거 비싼 거 왜냐면 이걸로 자기가 종목 리포트 뭐라 그래 리포트? 네 그걸 봐야 되는데 아이패드가 편하대요 여기서 나한테 언지를 주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기업 분석 잘 해주시고 내 것도 우리 여러분들 것도 같이 또 투자 상담 잘 이렇게 해주시면 윈윈이니까 어쨌든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뭐 줄 게 없는데 미안하네 아유 이거 조명이라도 좀 텔레그램이나 쫓아내지 말고 잘 좀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자겠습니다 네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막 찍어가지고 그럼 디레그램이나 두들겨주세요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